레전드리 워킹덤 왕좌에 오를 최종 킹 발표에 앞서 생방송 파이널 경연 문자 투표와 앱 투표를 합산한 총 투표 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문자 투표와 글로벌 투표 합산 총 130만 3798 표를 기록했습니다 대면식 1차, 2차, 3차 경연 점수와 파이널 경연 음원 차트 평가 그리고 글로벌 평가 점수를 모두 더해 탄생하는 영광이 킹 킹의 이름이 지금 제 손안에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체 없이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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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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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스트레이키즈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최종 킹이 된 스트레이키즈의 소감을 들어보겠는데 먼저 리더가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최대한 다양한 모습들과 저희의 멋진 모습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연습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무대 준비하면서 1등이라는 목표로는 당연히 생각하면서 무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무대들을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주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JYP 식구분들도 있고요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댄스 퍼포먼스 팀이랑 그리고 저희 항상 고생해주신 우리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리스트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멤버들 정말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정말 제일 큰 영광이었던 게 정말 멋진 선후배님들과 같이 무대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B2B 선배님들 우리 아이콘 선배님들 엘자탄 선배님들 도발 선배님들 그리고 ATB 선배님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선후배님들의 멋있는 멋있는 무대들 통해 저희가 겸손하게 열중쇼하면서 숨을 깊게 쉬고 킹덤컴을 기다리며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피날레를 저희 울프강대로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민이 네 무엇보다 진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고 또 그만큼 즐거운 순간도 다 같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어떤 무대를 준비해오면서 이렇게 항상 많은 응원해주시는 스테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항상 힘입어서 열심히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너무 머리가 되게 띵한데 진짜 이렇게 여섯 팀 분들이랑 이렇게 싸운 추억들이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이 좋은 추억들을 토대로 또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는 스트레이키즈가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소중한 기억 시간 추억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테이 사랑해요 스테이 사랑해요 네 스트레이키즈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